연습생 자 시작해주세요 아 왕면의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아..불안한데.. 이 새끼 뻔한데.. 아..XX 남맹 아..XX 잠깐만.. 아..X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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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갑자기 제가 왜 나와요? 어..또 잡았다..그냥 아..그냥 자동시켜 아..그냥 진짜 이거 총격인데.. 로또야? 어.. 아..왜 안돼.. 또.. 로또야.. 응 두 마리 다 보여 미안한데 두 마리 딱 대게 잘가 이 끙끙이 새끼야 지랭이 새끼 한국말도 꼴타면 끙끙이 새끼 얼마나 탈락이다 대자를 찾았지 아 이상일 아니야 그립이지 얘들아 방망바로 가자 방망바로 진주총이 와 얘 뭔데 얘 와 진짜 잘 숨었어 갓스피 인정한다 이거 와 이거 놓칠 뻔했다 이거 와 근데 잘 숨었다 이거 진짜 인정한다 잘 숨었네 와 미쳤네 이제 잠깐만 두 마리 남았거든 와 지금 빠르거든 이거 왕무나만 잡았는데 진짜로 왕무나랑 내가 봤을때 지금 딱 두 마리 남았어 왕무나랑 내가 봤을때 딱 두 마리 남았어 왕무나랑 대화갔을때 딱 두 마리 남았어 왕무나이 새끼 성공한거 같은데 뭐해 이거?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? 아니 형들 여기서 드리프트 해가지고 이거를 위에 딱 걸쳐가지고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 이 말이 돼 형님들 아 이거 어떻게 해! 에이이이 아 미친 저기 없을 거라서 맞아 마찬휘 마음 gan하게 죽을 거라서 아니야 저기 없을 거야 아니야 저기 없을 거야 도대체 없어 저기 왕국놈 못 숨었어 물 쏘죠 뭘 쏘죠? 어? 잠깐만 왕문호 탈락 잠깐만 어?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잠깐만 왕문호 리셋이야 잠깐만 깜짝이야 이 openings 10, 9, 8, 7, 6 미친 성공했어 와 미친놈이다 이거 진짜 이 문화는 이걸 정보한다고 이 문화는 안전한 발전 거기에서 본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할까 이 문화는 안전한 발전 이 문화는 안전한 발전 와우 야아아아악 잘라 기노 잠깐만 쭈끄름 못 잡았다고? 쭈끄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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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끄름름 쭈끄름 쭈끄름 쭈끄름름 어디가 누우 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